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좋은 처시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무난하게 잘 사는 나름의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웬만큼 연배가 있는 분이라면 나름의 정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답의 공통점은 모나지 않게 사는 겁니다. 나서지 않고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를 보더라도 모른 채 하고 그냥 넘기면 그만입니다. 살짝 눈을 감고 외면해 버리게 되면 그냥 자기에게 그런 불의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파헤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가 큰 덕을 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가란 시조에 잘 담겨져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우려서 백년 한 평생을 잘 살아봅시다.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좋은 처세술이 있다면 웬만하면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비판도 삼가하고 그냥 무난하게 입을 좀 다물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불의를 만나더라도 조금 비급해지면 됩니다. 불의를 조금만 외면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게 되죠. 불의의 결과로 사회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 함께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모두가 n분의 1식 이렇게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 그뿐입니다. 중불낙에 나선다는 그런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중불낙에 나서서 권력에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불이익을 당하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상사를 관통하는 처세술 가운데 베스트는 아니지만 세컨베스트 웬만큼 좋은 것은 그냥 모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의 자식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질문은 정경심 담당 검사의 편입니다. 11월 5일 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행한 몇 마디 말이 가슴에 울림을 남깁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늘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비판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권력이라도 비판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걸 비판을 해야 또 견제를 해야 사회가 정화되고 부패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검사의 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이루어졌다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또 이런 주장을 펼집니다. 본권은 검찰의 자체적 내사 없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의 언모론이라든지 정치적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수사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오지만 저는 그동안 수차례 이 점을 강조해 왔는데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이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너무 집요하게 파헤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검찰도 끌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 하에 행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한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정권 당시에 당시의 현직 상공장관을 독직 혐의로 그렇게 기소해 가지고 검찰총장 김익진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됐고 이태우 서울지검장이 부산지검장으로 좌처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수게 되면 권력은 인사권을 인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이 1950년 6월 20일 날 한국전쟁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검찰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검찰의 이번 결심 공판에서 예를 든 것은 박정희 정권 초반에 법원 인사입니다. 1963년도 서울지방법원 김재영이 군부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깐깐하게 굴자 법을 바꿔서 서울행사지법과 서울민사지법을 바꾸면서 김재영 원장을 서울민사지법원장으로 임명해서 행사재판에서 배제해버리는 권력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은 또 이런 주장을 펴립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검찰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계획의 방향이나 권한 남용을 찬성하는 방향이었고 본권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방패마귀로 삼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거듭 말씀드리면 조국 전 일가에 대한 그런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자기 의지에서 출발한 게 아닌데 언론이 너무나 많이 그냥 파헤치니까 나중에는 검찰도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다 봉변을 덮어쓰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건 수사를 떠밀리듯이 그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검찰도 이 사건을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사건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들에게 어떤 참담한 피해가 돌아올 때 계산한 거죠. 또 그토록 조국 일가 사건에 대해서는 치료하게 파헤치던 한국의 언론들도 모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들이 검찰과 언론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었고 그 유튜브들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유튜브들이 결국은 이 사건에 선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정말 딱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세상을 사는 처세수를 따지면 정말 행면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검찰이 끌려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이 발생을 해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희한한 통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건에 이제 희말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 역할도 일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신문 역할도 해야 되고 방송 역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일부 유튜브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가처럼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더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 함께 누리리라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모나게 그렇게 살면 살아있는 모든 권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싫어하죠. 특히 자신의 지부를 세상에 크게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비판이나 그런 동류의 진실 밝히기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튜브에 대한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강도도 더욱 더 세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검찰 발언을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비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권력은 비판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게 비판받지 않으면 또 부패하니까 누군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는 것이고 방송이 있는 것이고 신문사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4.15 총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공정한 선거가 침몰되고 붕괴됐다는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손을 떼고 경찰도 손을 떼고 방송도 손을 떼고 대다수의 신문들도 손을 떼고 그러면 누가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 유튜브들이 그걸 맡게 된 셈인 거죠. 오늘 일과를 마치면서 마지막 영상으로 이것을 준비한 것은 검찰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수사라는 것이 항상 자신들의 경험을 미뤄보면 늘 피해를 가져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송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좋은 처세술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겁니다. 무난하게. 사회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사회가 다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사회가 다음에 골로 가든 그건 다 n분의 1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진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검찰의 결심 공판의 발언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